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앙증스러운 구기자꽃이 만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여름철 재배관리가 참 중요합니다. 충남도 농업기술원 청양 구기자시험장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국지성 강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구기자 재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시험장은 특히 흰가루병, 열점박이 잎벌레 등에는 전용약재로 방지하고 열매가 착과된 뒤 비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탄자병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